공병호 TV의 공병호 오늘의 질문은 현직 윤리교사의 고발입니다. 언역현직교사의 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윤리과 교사입니다. 2015년 개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올해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수업 중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윤리와 사상 대단원 4 중단원 4 민주주의 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국민주권의 원리를 인민주권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그 단원 전체가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그런 용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비치된 2015년 개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및 지필 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교육부의 지필 기준에 인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서술되어 있었고 5개 출판사 가운데 미래엔 비상교육 시마스 교과서에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교학사와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국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공산국가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계급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자유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연관지어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민주권의 원리로 설명한다는 것은 곧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각 출판사에 항의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내년 또 지필 기준과 모든 교과서에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국민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 개정교과 과정에 따른 지필 기준을 만든 교육과정평가원에 강하게 항의해 주시고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미렌 비상교육 시마스 등의 그런 전화번호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과 선생님은 이런 출신을 다합니다. 피플을 인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학술적 용어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과 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번역으로서 결코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간 내용으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피플을 국민, 신민, 군중, 사람 등 여러 다른 용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인민으로 번영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연방제를 통해 남한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윤리과 선생님이 언제 글을 올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이런 교과서가 지금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과 인민의 구분입니다. 현직 윤리 선생님의 지적은 2019년 11월 30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 제목은 일부 고교 윤리 교과서에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으로 이런 기사 제목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엔이 발간한 윤리 교과서에는 이런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특히 이런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인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제가 읽으면서도 상당히 역하네요. 그 이야기는 쓰지만아야 된 그런 인민이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5년 개정한 교육과정 지필 기준은 민주주의 개념 교육과 관련해서 인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이렇게 기술하도록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문장이란 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언어에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사상과 믿음과 존재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또한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역으로 언어는 사람들의 사유와 생각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뜻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민은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이른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뜻하는 그런 말로 굳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인민이란 말에는 계급적이고 공산주의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또 정치적 존재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아니고 한참 잘하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인민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그런 것을 고집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이런 지필 기준을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지필 기준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것을 허용했는지 어수순한 시국과 맞물려서 도대체 저들은 어디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요량인가 계획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일 날 방송됐던 지상욱 처신 좋은 게 좋은가를 보시고 리광용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어도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좀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사익이란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이자 엔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의 일을 하거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사자성으로 성공후사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미룬다. 열사봉공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적인 인물로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공적인 인물로 살아가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공후사나 멸사봉공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면 공적인 자리를 맡기보다도 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문을 펼칠 때면 나라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농객들의 화려한 글을 볼 때거나 또 여당의 폭주를 질타하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울분에 찬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도 어쩌면 모두가 다 공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곳을 뒤로 제쳐두고 장가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떻든 사인으로 사는 삶과 또 공인으로 사는 삶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공적인 삶에서는 공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리광용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이런 것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롭게 출범한 영어방송 GONG 공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